좀 더 가까이 가볼까 너무 멀리 가면은 두리무스라게 그려주니까 앞으로 바짝 가까이 가면 잘 그려진다 그러네요 테두리 그릴 때는 바짝 가까이 가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차근차근 그렇지 그렇지 갔다가 왔다 가면서 이길 필요 없어 그냥 덮기만 더 오케이 거기서 일단 그정도 먼저 하나 했고 이제 요기 요쪽 라인 눅새를 다시 덮을거에요 일단 먼저 하고 칠하고 나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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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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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i 날씨 보통 좁은 그 대충 욕 Tour 예